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부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 하루 100명을 훌쩍 넘기더니 지난 13일에는 18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하루 확진자 숫자가 일주일 연속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오늘은 이달 들어 가장 적은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거리 두기 4단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동안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병상 부족 사태까지 우려됐지만 최근 확진자 수보다 퇴원자 수가 많은 날도 9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세에 경고를 나타냈던 전문가들도 지금은 확산세가 꺾였고 확진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산세는 꺾인 것 같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3단계 기준에 합당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긴 해서 그런 논의가 좀 될 가능성이... 부산 지역 1차 백신 접종률은 62.7%로 부산시는 추석쯤에는 7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신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집단 감염 장소 중 금전구 목욕탕에서 1명, 부산 진구 추점에서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각각 16명, 20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고맙습니다.